한인 2세복회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민교회 방향을 제시하는 앰버서더컨퍼런스가 뉴욕에서 다시 열립니다. 앰버서더컨퍼런스 준비위원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보그말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인 2세복회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민교회 방향을 제시하는 앰버서더컨퍼런스가 뉴욕에서 다시 열립니다. 1세, 2세복회자들의 화합회장으로 성황을 이뤘던 작년에 힘입어 올해는 한층 더 희망찬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8일 앰버서더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삼원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 기독교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인호 목사는 언어와 문화소통이 가능한 2세들이 뉴욕을 깨우칠 주역이고, 1세와 2세 연합으로 뉴욕보금화는 물론 세계 보금화를 이룰 수 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아트 성교교회 정민철 목사도 교회가 축소되는 현실에 한인 이민교회와 2세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앰버서더컨퍼런스는 5월 28일부터 사흘간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열립니다. 주 강사로는 비블리컬 신학대 프랭크 제임스 박사와 위튼 칼리지 필립 라이큰 박사, 일리노이즈 커버넌트 펠로우십의 조슈아 정 목사 등 1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 유저지 워싱턴 DC, 보스턴 등 미국 각주의 목회자와 교계 리더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대사들이 모여 하나된 마음으로 세계 보금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